5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. 연애 5개월 만에? 5개월 만에. 근데 그 이유가. 3개월이래.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. 아내의 지금 지현 씨 웃음소리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. 왜? 어떻게 웃었길래. 지현이가 이제 웃음을 되게 호타하고 되게 되게 막 진짜 찐으로 웃거든요. 아 저렇게. 재밌다.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요. 천진난만해 보여요. 내숭 없이 그냥. 어금니 다 보이는 선수. 목적까지 보이는데. 저는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기분이 너무 다운돼서. 회복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. 그날도 원정 경기에서 완전히 시합을 말아먹었어요. 저 혼자. 그래서 졌어요. 너무 안 좋잖아요. 근데 빨리 지현이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버스에 타자마자 전화를 딱 했는데. 근데 지현이는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 볼밖에 모를 때. 근데 제 야구 경기를 보면서 표정이 안 좋은 걸 알잖아요. 제 표정이. 그래서 그걸 보고 지현이도 뭔가 막 위로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. 근데 그게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.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. 근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제가 화가 확 풀리는 거예요. 갑자기. 로맨틱하다. 그게 확 풀려서 그냥 그때 딱 통화 끝나고. 나는 그냥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막 결혼하자고. 계속. 너무 스윗하다. 우리 재준 씨도 은혁 씨 웃음 좋아하잖아요. 저는 이렇게 웃죠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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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대이.